성공 투자 기원 신기수 최원지 전문가 성공 투자 기원 신기수 최원지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있는데요. 랜드 가격 하락폭 둔화, 2분기 바닥론 힘 얻는다, K-인플란트 중국 시장 지배력 강화. 오늘 반도체와 인플란트인데요. 반도체, 여전히 수출 계속해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섹터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으로 우리를 압박하면서 사실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우리 반도체가 중국 쪽으로 수출되는 게 과연 좀 원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또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격 하락 계속되고 있습니다. 랜드 가격이 반등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반등은 아닌데 지난 3분기 때의 분기 대비해서 빠졌던 가격 하락폭이 24%였고요. 그리고 지난 4분기 때는 25% 이렇게 늘다가 이번에 1분기 때 8.1%로 감소폭이 굉장히 빠르게 둔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라든가 키옥시아 이런 쪽에서 랜드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재고를 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하락폭이 좀 줄어든 걸로 보고 있는데 랜드 쪽에는 아무래도 디렘보다는 좀 하락폭도 좀 적어지고 그리고 어팡 바닥도 좀 빨리 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랜드 쪽에는 2분기에 어팡 바닥을 찍고 3분기 때부터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에 힘을 좀 얻고 있고요. 거기에 힘을 보태는 것은 이번에 채찌 PD 때문에 데이터 클라우드들이 전체적으로 서버 증설이라든가 교체 수요들이 하반기 때는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2분기 말부터는 이런 메모리 랜드 쪽 특히 랜드 쪽에 공급이 시작이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랜드 쪽이라도 어팡 바닥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투자에 있어가지고 나쁜 소식은 아닌 게 될 거고요. 요즘에 K-칩스 법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라왔는데 잠깐 삼성전자 차트 좀 보시면 저는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반도체들이 움직일까 살짝 좀 전망을 해보면 30일 날 법안 통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는 계속해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30일 날 통과가 되고 나면 재료 노출성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때 삼성전자는 2조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조까지 적자를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서 반도체주들이 좋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랐다가 4월 초부터 반도체주들이 이제 조금 하락 라인을 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시즌 동안에 한참 동안 바닥에서 좀 묶여 있다가 실적 시즌이 지나가는 이후에 그러니까 한 5월 말이나 6월 초쯤부터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분기 실적 시즌 때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가 올해로서는 매수의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반등은 이번 주 정도까지로 한정해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6만 한 3천 원을 넘어서게 되면 탄력이 떨어질 걸로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시작된 반도체주의 상승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또 K-칩스 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을 받다가 K-칩스 법 통과와 함께 좀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등락 구간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K-인플란트 중국 시장 지배력 강화합니다. 임플란트 수출도 역시 임플란트라는 품목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 효자인데 중국 쪽으로 잘 수출되고 있는 품목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지금 한국 임플란트가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중국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덴티움의 시장 점유율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독보적이고요. 지금 두 업체가 차지하는 시장에서 비중이 약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기 비결은 역시 뛰어난 가성비를 들 수 있는데 스위스나 독일 제품보다 약 4배 이상 저렴합니다. 그리고 품질도 뛰어나고요. 지금 중국 임플란트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밝습니다. 그 이유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소득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게 또 이유이고요. 지금 2030년에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20%를 초과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2050년도에는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전 세계 고령층 인구에서 24%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사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긍정적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 전망은 밝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지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1위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요. 덴티움하고 디오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덴티움은 일단 2위 업체인데 최근에 주가 조정 어느 정도는 마무리돼서 또 다시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13만 원 일단은 좀 바라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만큼 빠져서 적감해서 한다면 손해보는 일은 크게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디오 봐야 되는데 일단 디오는 국내 3위 업체인데 아무래도 1, 2위 업체가 독보적이다 보니까 조금 후발주자이긴 하는데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죠. 지금 2만 원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업체도 디오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야 디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본다면 덴티움하고 디오의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거래 정지되어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디오나 덴티움은 최근 들어서 횡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 지배력 강화, 점유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종목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고령화에 따른 수혜로 덴티움과 디오 등의 종목 주목해서 보자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